아, 여긴 따라 출근길이 섣뿌나네. 안녕, 새영모.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오, 뭐야. 정장 좀 입고 올게, 나도. 집에 와서. 뭐 드레스들을 입고 온 거 같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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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거야, 아침부터? 아, 여자들끼리 이런 말 하는 거야. 예쁘게 하고 왔을 때 이런 말 해주면 기분 좋잖아. 돈 받았어? 조금. 오늘 우리 아침 먹으러 갈 건데, 반 새우 있지? 베트남 부침개? 유미 집 근처에 반 새우 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반 새우 먹으러 갈려고. 좋았어. 좀 더 세디한 반 새우 갔냐? 반 새우야? 반 새우는 공장이야. 그럼 바로 먹으러 가자. 그럼 바로 먹으러 가자. 가자. 진짜 오랜만에 뭐 먹으러 가는 거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왼쪽에 있는 거? 알아요? 어, 반 새우 유명한데잖아. 아, 유명한데요? 어. 여기 내 에이코스 중에 들어가 있는 곳이야. 여기 반 새우야? 응응. 반 새우 46. 드디어 형 에이코스를 공개하는구나. 아, 여행 사세요? 네. 네. 아, 여행 사세요. 자, 여행 사세요. 이게 한 거 같아요. 어머니라는 거. 뭐지? 네. 어디에? 어디다 앉아서. 네. 와, 여행 사세요. 아, 여행 사세요. 왜 구하지? 중불도 안좋아해 아 여기 키트로블 때문에 고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써본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보내줘야 돼 나비지 퇴근해 인마 끼날라 또 쪼 끼날모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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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있어 안에? 모모는 집에 있어 스프링롤이 10개에 16만동이면 하나에 800원이네 제가 입문한지 구준딸게요 난 밭셀 Om 어 이쪽도 해먹는 중 먹고 올 뿜 아 짜장렌 짜장도 먹을래? 짜장렌 인정밥? 2 밭셀으로 구운 거 괜찮아요 나는 코코넛 아 나도 코코넛 고춧가루 양파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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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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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설탕면과 아니야? 너무 맛있다 이거 자 왔다 이거 그거 같아 왕만두 고춧가루 다음은 배고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엄청 크죠? 이거 거의 내 몸통보다 조금 작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네 엠람쥐 엠람쥐 그럼 지금 바로 먹어볼까요? 어 먹어보자 여기는 고추를 넣어야 돼 조금만 더 My job 여기는 짜조 Sensроде 근데 유밀이는 어머님이 짜조 생각난다 그거 맛있었지 맛있었어 나는 짜좌를 먹고 오빠는 짜조를 먹고 아주 재밌는 개그야 나는 솔직히 반쎄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먹어 아니 뭐 방법이 따로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맛있게 싸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찍어서 먹거든 여기에 아까 내가 하늘이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 장점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 더럽게 먹고 저 앞에 가면 손 씻은 데가 있어 바로 꿀이 아주 맛있어? 맛있어? 응 왜 유명한 거 알고 있는데 왜 유명한지 알겠다고 다 엄청 맛있네 이렇게 넣어서 너무 맛있어 여기는 이렇게 우리 4명이 오면 사실 이거 하나만 시켜 반쎄요? 뭐야 이거? 라우나의 펌이요? 짜서 맛있겠다 그러니까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참고 먹어볼까 나도 냄새가 중요해 이러고 그렇죠 그래요 맛있다 뭐? 뭐 네 유민아 어머니가 만든 거 비슷해 유명한 매ww 이거 마 Last theme 내가 뭐라고 한 하? 먹을 줄 안 해 그래 이거 봐 누가 존스럽게 뜨겁게 그렇게 먹나 그걸 꼭 꼬챙이처럼 꽂아서 먹을 줄 몰랐다 ASMR이요? 어때? 맛있어 월남쌈에 월남쌈 근데 나는 짜조가 더 좋아 짜조? 짜조 맛있지 튀기니까 달라붙지 않게 만드는 이런거부터 뭔가 자연으로 놀러가고싶다 우리 바다 한번 하자 하고싶어? 응 다음에 내가 뜬금없는 기획을 한번 할게 좋았어 나는 고마워 고마워 언제 갈지 먹을까 준비해서? 언제 갈지 몰라 근데 난 그런 여행이 좋더라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한 여행이잖아 아니다 그러면 저 에피소드가 더 많아지고 응 다들 콜? 한 3만원? 응 3만원 정도 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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